저희는 일본 댄스팀의 뮤타입니다. 저희 부모가 일본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다들 페이스북 페이지 있으니까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신박스 쓰이시다. 오늘은 자신이 구입하셨으면 이 친구의 답을 해주세요. 아직도 배고파요. 아 자기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이 스무살 유키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유키입니다. 자녀북마스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하이홉입니다. 이제부터 울쪽은 그렇지만 이 vendor 넌 경제 Saya 재결해